온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스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인사합시다. 첫째는 남녀 전도의 원래를 지금 코로나 이후 처음 하기 때문에 오늘 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남녀 원래에 참여합시다. 자 해외 선수들 같이 서로 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여기를 읽어야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마리아 통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그걸 바울이 로마스를 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율법 준수, 율법 준수,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이 율법 준수의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율법 준수, 보던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들은 다 율법 지키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율법이 우선이야, 율법이 우선. 복음이 우선이 아니고 율법이 우선이야. 맞다, 틀린다.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체질들이 돼가지고 율법 준수, 율법.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구원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 거의 소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열린 구원의 길. 이 길에 들었어야만 구원 얻는다. 오늘 무속이나 하다가 돌아온 그런 분도 있다 그래요. 산부의회 참석했다 하는데 무속이나 하다가 얼음 당하니까 결국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그분 또 고등부 회장까지 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교재했는데 어느 날 문제와서 성령을 접한 개나 귀신을 접해서 귀신 심부름하다가 폭삭 망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구원받을 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 심부름을 해? 망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무당해도 돼요. 그러다 지옥가면 끝나는 거야. 귀신이 시킨 대로 귀신이 있는 곳이 허가면 이 지옥인데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애. 도리어 귀신 앞이 문상 앞이 서래. 하나님은 가만둡니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의 시도 안에 밖에 없습니다. 행위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행위, 노력이에요. 행위,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이것을 절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그러한 다양한 각도로 강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봤냐? 믿음 보신다고. 얼마나 나를 믿냐? 얼마나 내가 한 말을 삶속에 정하고 믿냐? 그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실천 문제. 이 실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실천의 대전제. 이걸 선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뭐냐? 예배.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예배로부터 인생이 시작돼야 돼.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주일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 살아라.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시평생이 된다.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돼야 된다. 하늘 앞에 산 예배를 드려라. 예배 성공해라. 그래서 강단과 원리스가 중요해요. 강단하고 하나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24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첫째 축복이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냐? 영적 스프링보드와 같은 거예요. 스프링보드가 뭐예요? 다이빙 경기할 때 이 다이빙 선수들이 사용하는 도약대잖아요. 도약대, 도약대, 도약대. 그러니까 스프링보드가 뭐예요? 탄력이 좋잖아요. 탄력이 좋아가지고 벙벙대잖아요. 선수들이 이 스프링보드를 이용해서 점프를 랍하게 하게 되죠. 높이 하게 되면서 각종 아름다운 고개의 동작을 그렇게 하다가 입술을 샤악 하지요. 맛있죠. 그 모습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스프링보드 영적 도약대가 돼야 된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그렇게 연출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삶의 내용이 굉장히 생명력 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남아야죠. 자기 스스로 뭔가 연출해야지. 존재의 이유를 밝혀야지. 그렇게 애를 쓰지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낳지요. 예배 성공을 못하고. 예배 통해 힘을 얻지 못하고. 예배 통해서 이 해분이 파워를 얻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랍니다. 인본주의.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잠버리 굴려가지고 막 힘들게 살지요. 장식의 3장에 자기 중심적 삶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예배 드릴 때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분이 파워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해분의 미션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는 한마디로 예배 하나로 끝내야 돼요. 예배 통해서 응답 다 받고 예배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발견하고 예배 통해서 길 다 잡고 예배 통해서 길 다 잡고 예배 통해서 길 다 잡고 예배가 끝이에요 사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은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은 실패예요. 다 되는 것 같아도 다 나중에 안되게 되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이런 예배 성공을 플랫폼으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행동을 할 때 무엇보다도 서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해라. 우리는 한몸이다. 한 지체라. 영적한 가족이다.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 이룰 때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고 흑암문화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원리스가 될 때. 오늘 본문 통해서 연계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 말하는 해분의 미세를 실에 나가는 주역들 다 되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모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3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식이 모든 신앙의 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감사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보낸 서친절을 이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은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즐겨서서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은혜의식이 여러분 삶 속에 완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은혜의식.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의 덕징이 흔들림이 없어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한여름 날씨처럼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슬펐다가 한때는 죽 말았다가 한때는 그냥 마지 낙오댔다가 낙심했다가 그래 하지 않아요. 업다운이 없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듯이 쫙 하면 자라가라 자라가라. 계속 신앙이 달라. 사회에게 달라서 점점점점점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의 폭이 크죠. 이게 정상적 신앙생활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게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기가 고상해서 우리 취미가 고상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런 의식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적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바울은 이런 은혜의식이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세요. 그게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주제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주제 파악 좀 해라. 착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줄 알아. 주제 파악을 해라. 그리고 끝부분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합리적으로 내 생각에만 빠져있지 말고 객관성을 가져라. 합리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제에 넘은 생각은 뭐냐. 이건 모든 주도권이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요. 항상 주어가 나예요. 나. 나라고. 내가 나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창식이 3장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의 주특기가 이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단의 품었던 생각이 여기 쫙 나오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전부 다 모여 나중심. 내가 내가 내가. 이러다가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답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너가 서울 곳 구둥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서울 곳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나중심의 삶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나중심의 삶. 폐망입니다 폐망. 나중심. 왜 하나가 안 돼요? 왜 원리스가 안 됩니까? 내 중심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딱 잡혔으니까 원리스가 안 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원리스를 깨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보면 다 깨졌어요. 교단도 많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장하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고 목사과 장로파 무슨 파 무슨 파 해서 호남파 경상도 전부 다 사단이 장작 쪼개나가지고 사단의 하느님 주특기가 핵심 전략이 깨는 거예요. 나중심의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중심의 생각.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폐망의 지름길이다는 것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날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초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이 이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지요. 마가범 14장 36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의 그 모습에서 나오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 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를 나가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무조건 직진하게 되어있어요. 주저주저하고 갈등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요. 많은 분들이 평안을 원하냐 평안 평안을 원하세요. 평안을 원하는데 왜 평안하지 않았냐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나중심 내 계획 내 고집 나중심 절대 평안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나중심이 사람은 아멘 못해요. 누가 나의 비위를 좀 안 맞춰줄까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줄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상대가 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좀 높여주길 바라는데 안 되니까 늘 불평불만이 많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이 막 마시빅거리만 쳐다 그러면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 없으면 성인도 못 받아요. 그걸 교회 안에서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망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밖에 나가 시컨 타락이나 지옥 가면 될 텐데 아니 교회 안에서 세상 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 있는데 평생 거래 살아야 되는데 평안도 없다. 내 자신이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라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느냐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에 나는 하나님께 축복하던 사람이야 이 고백을 평안한 사람만 할 수 있다니까요. 사절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가르쳐서 흔히 공동체라 그래요. 공동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장 각 세계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팔도 광산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교회의 각 구성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지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머리인 그리스도에 지체라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다 팔다리 모든 내장육부 다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한 몸 공동체다 특별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지만 그 각 지체가 뭐요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몸의 각 지체는 모두가 다 필요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서로 잘났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닐다고 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위는 동이불화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지만은 소위는 서로 같은 물이 지어 다니지만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소위는요 문제 사건 앞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리업 화합을 계속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계속 일으킵니다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소위는 군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군자같이 영적 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 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품고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문화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다릅니다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해야 많이 원내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 지자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우리 한몸이다 한몸된 지체의식 자연스럽게 응답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성기고 세워가면서 2, 3천하라 5천 종족 복음하라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 미션을 감당해서 중추적으로 승인받는 증거의 길을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각각 다른 은사입니다 6절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부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질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절금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의 성도들을 몸의 한 지체로 표현한 후에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서 각각 은사가 다 주어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지금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해분의 파워를 탤런트를 주셨다 탤런트 있어요 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생정명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이룰 수 있는 탤런트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 한 번 하나 가르쳐주세요 아시겠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푹 들어가면 탤런트가 싹 드러나 그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유를 베푸는 일 등등 다양한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이 뭐냐 미래를 말하는 점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를 의미하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잘 깨닫고 잘 해석하고 잘 선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주로 목회자를 말하지요 목회자를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다락방을 은혜롭게 잘 그렇게 인도해서 다락방이 부흥되고 구역을 받는데 구역이 잘 구역 메시지가 부흥되고 그냥 기관을 맡았는데 부수를 맡았는데 너무 잘해 교사를 하는데 부흥이 돼 그 사람은 이 은사가 그야말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섬기는 자가 있는 분인데 섬기는 자 저는요 섬기는 자 주차장 식당 꽃꽂이 등등 봉사하는 분들 뭐 구역에서 각 기관 부수에서 이름도 삐떠없이 많이 은신하는 분들이 있잖아 이분들 섬기는 은사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차장 사역은요 단임 목사 목회와 직결됩니다 주차장이란 곳은요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버리는 현장이에요 조금만 그냥 지찍에 화를 내지요 저도 일반적으로는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화를 낼 일이 없는데 언제 화내느냐 운전할 때면 운전할 때 운전할 때보면 차가 확 끼어들어요 확 끼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때 제가 또 화가 확 나죠 깜짝 놀리니까 입에서 욕이 팍 나와요 나도 모르게 목사가 왜 이런 욕이 나오지 신호가 지금 가슴 바쁜데 신호가 켜졌는데 핸드폰 안 들어가서 차가 안 가 앞에 차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주차장이요 그런 곳이에요 화를 참지 못한 한국 사람도 성격 급하잖아요 니네 할 거 없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받은 은혜마저도 다 쏟아버리도록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개하는 현장이 주차장이에요 교회 주차장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주차장 봉사자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이 주차 관련해서 감사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 가능 대수는 700대에요 700대 정확하게 정수는 633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로 세로로 막 통로에 대가지고 700대에요 주일에는 포화 상태에요 그래서 교회가 새가족을 위한 주차 헌신 캠페인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행진 목사는 보고하더라고요 교회 차 안 가져오고 오기로 서약 받은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교회 올 때 차 안 가져오고 시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에요 근데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참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분들에게 주일에 와서 온종일 있는 분들은요 저 불민병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기 돼도 되고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면 좋잖아요 차가 달랑달랑 해야 되는데 딱 하루 종일 대놓으면 얼마나 이 주차 난이 난리인데 지금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소하시고 은혜에 끼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가르치는 일은 뭐냐 교육의 은사를 의미하고 위로한 일은 상담의 은사를 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고 그냥 격려한 데 능해 이런 은사 이 차가족 사회가 한 데 큰 힘이 되죠 이 바나바 은사 차가족 은사 다스린 자는 리더십이 강한 자 리더 이런 은사인 분이 있어요 또 구제와 격류를 베푸는 봉사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를 발견한 시험 방법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고 즐겁고 지속되면 그게 은사예요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그게 은사예요 우리 지금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대를 이게 요즘 아가페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찬양대가 많았지만은 다 하나로 딱 통일해서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예배를 두 번 드려요 두 번 나 상당히 좀 부담돼요 저분들 때문에 두 번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똑같이 하면 좀 얼마나 심심할까 싶어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 이불을 바꿔도 된다 이제 제사 키워야 돼 제사 혼자 다 하지 말고 하죠 이렇게 찬양제도 할 수 있는 분이 힘있게 하면 좋은데 청년에도 좀 찬양대하고 힘있게 우리 계획처럼 힘있게 성령이 하나는 기뻐하는 찬양이 별로 없을 거다 얼마나 힘이 있는 찬양들은 힘이 벗어나 아멘 모두 다 은사들 절에 다르고 세부통화 지금 계속 한 두 주 아직 계속 못하거든 은사 찬양하는 은사 은사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기쁘냐 안 기쁘냐 억지로 인상 서가면서 그냥 불평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분야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하나는 받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8절에 강조하고 있듯이요 이런 은사를 발견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이 주신 은사 해분의 달란트를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하늘나라 확장의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세임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지난주간에 우리나라 스포츠사회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세계 축구하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인데 프리미어리그를 최고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덕점왕에 올랐어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입니다 유럽의 5대 리그에서 덕점왕에 올랐다 놀라운 사건 대통령도 그냥 축하에 전화를 했잖아요 원래 손흥민 선수가 살라라고 하는 리버풀 선수에게 한 골 뒤져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두 골을 넣고 살라도 한 골 넣어가지고 공동 덕점왕이 되었지만 살라는 사실은 23골 중에서 5골이 페란트 기계 산 공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은 전부 다 필드 공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훨씬 손흥민이 커지요 그걸 전문가들 다 인정하죠 사실상 1위에요 최고에요 최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이 부담이 많았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 리그에 진출하느냐 못하느냐 꼭 이기야만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담이 있었고 손흥민은 덕점왕에 도전하는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요 부담감과 함께 상대방의 골키퍼의 선방도 좋았지만은 결정적인 찬스를 부담이 힘이 들어갔던가 봐 결정적인 찬스를 몇 번 놓쳤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자신의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덕점왕 생각도 내려놓으려고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토트넘의 이 동료들이 계속해서 동기부위를 주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흥민을 덕점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줬어요 그 결과 후반 25분에 교체된 모우라라는 선수가 기가 막힌 원터치 패스를 쫙 해줘가지고 그것을 손흥민이 골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기폭자가 확대해가지고 5분 후에 결정적인 두 번째 멋진 골을 넣었잖아요 결국 덕점왕이 올랐는데 이 모우라 선수는요 원래 원터치 패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지인대 공이 오면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바로 슈트하는 선수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교체 투입되면서 손흥민에게 이 모우라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가자마자 결정적 패스를 한 것입니다 비단 이 모우라뿐만 아니라 토트넴 모든 선수들이 원위치가 되어서 완전 원위치가 되어서 손흥민을 계속 넣도록 골을 밀어줬어요 감독도 그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덕점왕이 된 것은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했다 모든 선수들 패스해준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토트넴은 유럽 챔피언 리그에 나가게 되고 손흥민 또 덕점왕이 오르면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부 경쟁상대에요 경쟁상대 자기가 한 골 더 넣고 싶고 자기가 하나 더 득점 오를 수 있는 기록이 남아야 되는 그런 욕심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원리스가 되어서 그걸 다 넘어서서 이 손흥민을 위해서 이 아시아 사람 유일한 사람이 아시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연약하고 작은 이 아시아 유럽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그걸 다 도와줬어요 저는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교회가요 이렇게 완전 원리스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같이 되어서 장식삼명 자기중심을 생각해서 완전히 탈피해야 돼요 나중심을 탈피해서 이 교회 안에 한몸 된 지체를 어떻게 하든지 세워가는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미션 여운 공동체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실 나라 오천 종족 보고 말하는 시대 미션을 신할 수가 있다 우리 여운교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뭐 태아부터 이 당회까지 참 원됐습니다 전혀 질문도 없습니다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언덕 부서는 기관 조는 기관이 없어요 나름대로 그야말로 영적 무음을 일으키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장로님 모여가지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같이 축구하고 같이 등산하고 같이 식사하고 얼마나 이 성도의 교재함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답아 그리고 또 스카이 라운지에 그냐말로 잘 해놓으니까 그 멋짐 전부다 우리 교육자들 다 서서히 날 초청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분들이 다 장로님들 와가지고 대접하면서 또 전부 다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원리스델 이래야 지역민족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 뭘 어디서 누구를 살린단 말이에요 너희부터 살리라 사단이 비웃어요 모든 부서들이 모든 기관에 앞으로도 이런 영격 흐름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언약적 도전하면서 기어이 이삼천나라 오천천조족 보금화의 주역으로 2, 3, 7, 7 2, 3, 7 치유서미스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계 모든 공동체 모든 기관 모든 부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서게 하여 주옵사사 우리가 영장 가족이다 모두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온도시 이루는 지옥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우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